팥팥 팽팥 소금 손대 팥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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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팥 팥팥 팥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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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대 좀 주세요 잠깐만요 어떻게 돼요? 손대 1인분 한 개씩 주문대요 아껴 먹어 전 안 받았구나 아 땡큐 뒤에 옆에 1인분 먹고 1인분은 포장해주세요 오빠 조금만 주시면 돼요 오빠 조금만 주면 돼? 딱 참치하시네 잠깐만 기다려요 2분만 지금 딱 먹게 생겼네 안 그러면 2,3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는 기다리는 것도 아니야 문 납부면 10분 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춧가루 저 어릴 때부터 할머니 되실 때부터 왔거든요 흔하지 않은 순대 맛 옛날에 요즘 공장에서 일괄 나오는지 안 나오순대 그런 맛 고소하고 쭈고 했을 땐 약간 퍽퍽하면서도 맛이 트리지 자다가도 생각나는 거 오늘 밤에 한번 생각해보니 자다가 생각이 나네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사장님 고장 2인분 2인분 맛있대? 아이고 돈 받을거야 처음 먹어? 성공했다 이렇게 맛있는거 먹어보고 순대를 이렇게 싹 해가지고 결론을 해줘야돼 순대를 무조건 많이 올리다가 되는게 아니고 딱 적당할때 타이밍에 맞게 먹어야 되거든 너무 오래째도 안돼 오래쯤에는 퍼져가 맛이 없어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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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 아일 Big 한 Americans 우리 그런데 된 조금만 있어야, 일부만 코를 수술해가지고요 내가 먹고 싶은데 친구는 무슨 차분하게 생겼다 너 차분할 것 같아 우리 사람은 일하면 처리하려면 시끄럽다 그래도 우리 사람은 짱이야 그래도 없으면 심심하잖아 네, 감사합니다 2인분, 가라야되는데? 잘 꺼져? 알았어 차가 됐나? 조금만 더 뜨거워 날씨는 춥진 않네 오소리감튀가 비싸가지고 갖다 놓치지 못하겠더라고 걔 이것만 계속 팔아왔으니까 옛날에 부터 오소리감튀 같은건 갖다 놓치지 않았어 그건 술 안주로 좋다고 하던데 우리가 술을 안파니까 별로 그게 많이 끓이니까 아직은 야채만과 오후 하늘을 넣어 보니 단무지 2개 단무지 2개 어린이나 꼬맹이들이 선물해줄까 물어보면 순대를 사달라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엄마들이 순대를 사달라고 하고 있어 어린이나 3인분 다 섞어가지고 감사 땡큐 안녕하세요 여까도 많아? 네 고마워 간만이? 네 누가 먹는데 간만이 먹으라고 그래 강아지? 아싸 가만히 간만이면 간땡에 붓는대 아 괜찮아요 벌써 부어있어? 네 제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사람인 줄 알지 간땡이 부었으니까 아 잠깐만 бизнес 일어날 심압 numbers 표AU 오징어 PN 췄 area 이중 않 도저히 안했습니다. 옆에 앞에서 해줄거야. 왼쪽으로 해줄거 아니야. 생각을 해볼게. 생각을 해볼게. 9천만원어치. 이 정도면 3명 정도, 3, 4명. 배꼽 터지받고 뒤집을 수 있을거야. 단무지 2개요. 2,000만원, 1,000만원이면 되고. 도저 땡기 출발. 네. 아저씨. 아저씨. 강아지가 몇마리인데? 한 마리요. 한 마리? 네. OK. 영양제. 바다. 아뇨. 야채. 단ignant. 다 튀셨어요? Rob. MSM. 소금. 1,000원 3,000,000원 저는 3,000,000원 3,000,000원 두시면 돼 부자지다 순대 먹는다 부자야 너 자세계가 찍어주잖아 하나, 순대 랩보가 안정화의 담배 때잖아 아우 미치고 안정화겠어 진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앉아있어 앉아있어 5천원어치? 5천만원어치 저 엄청 먹고 싶어 어? 우리 친구가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잖아 엄마가 따라서? 근데 똑같다 왜 머리 스타일이 연습했어 전도? 가는 됐지 이 정도? 네 됐고 그리고 오늘 뜨거워 맛있어 집에 가서 약간 뜨끈뜨끈해요 맛있지 아침에 아침에 아우 바람이 4세분디 아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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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게 Mind 아침에 아침에 AH 하늘 아 가만히 은 아 5천만 원 주고, 컵밥 빼고 5천만 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하면 드러내면 해준대 선배 2천 원 줍니다 2천 원 줘요, 잠깐만 유튜브 안 되면서 잘 부탁합니다 분명이네 간하고 있잖아요 네, 잠깐만 2천 원씩 간하고 쓴다 줘, 걱정하지 마 5천만 원씩 달려있죠? 지금 5천만 원씩 됐나? 지금 몇 시야? 5시 5시 5시죠? 예 예감이 그런 것 같아서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예 빨리 빨리 드릴게 차를 어떻게 되나 끼네 옆에 옆에 네,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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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안 불쌍해 안 불쌍해 그냥 1천 원 주시는 대로 안 하고 예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무엇을 해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뭐 저거 안 맞아 아 오 지금 올라오는 예 오 네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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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레스틱 손님은 5분정도 안오면 좋지 5분 안오면 딱 될 것 같아 정리를 한번 해드려 가면 조금만 기다려요 순대가 다 팔려서 2, 3분 조금만 있어야 해요 이만한 조금만 대파 어저께는 7시까지 진짜 말 안매던 시간 없더라 포장되나요? 잠깐만 있어 조금만 기다려 빨리 해줄게 포장은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탱탱탱탱 고추 고기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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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신임 고추 소금 간은 식혀서 끓여야 맛있을 것 같습니다. 간은 계란빵도 다 넣어 놓고 아이고, 맛있다. 계란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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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전복 전복 고춧가루 치즈 치즈볼 치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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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잘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가루 소금 이제 양념 양념 조금만 단무지 2개 요거는 맛있는 간 많이 먹으면 간띠가 부어요 돼지가 술단별이라서 간이 엄청 맛있어 진짜 끊어지게 맛있어 간은 간띠도 먹고 김에도 좋고 비밀에도 좋아 맛있어 요거는 막걸리 하는데도 짱인거에요 먹으면